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선생님과 함께 볼 작품은 김강서와 티교수라는 현대소설입니다. 이 작품에 나와있는 지문 문성을 보기에 앞서서 대략적으로 이 작품의 줄거리를 좀 알고 나면 더 지문이 쉽게 보이니까 선생님과 함께 이 줄거리를 먼저 보도록 할게요. 전체 줄거리 먼저 보겠습니다. 문학사인 김만필은 H과장의 소개로 시간강사로 취직합니다. 전공은 독일어고요. 선임자인 티교수는 김만필과는 조금 대립적인 인물인데 스즈키라는 학생을 조심하라고 조언을 해줍니다. 또 김강사는 이를 감사하게 받아들인 태도로 첫 시간 강의를 별탈 없이 마칩니다. 며칠 후 김강사는 자신을 교수자리의 과장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하러 갔다가 그 집 대문 앞에서 티교수와 마주칩니다. 그때부터 김만필과 티교수의 갈등이 시작됩니다. 티교수는 김강사를 데리고 찻집으로 가서 자신이 김강사를 교장에게 추천했다면서 작년에 김강사가 쓴 이 독일 신흥 작가 군상이라는 글을 신문에서 읽었는데 좋은 글이라고 일부러 칭찬합니다. 왜냐하면 그 글은 좌익 작가들을 다룬 것으로 학교에서 알면 좋을 리 없는 작품이기 때문이죠. 이런 식으로 김강사를 곤란하게 하고 자신이 더 윗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또 김강사는 이런 티교수의 겉과 속이 다른 태도를 보면서 두려움과 추악함을 느낍니다. 또 어느 날 독일 문학에 박식한 스즈키라는 학생이 김강사를 찾아오는데 그 학생은 김강사의 숨겨진 과거를 너무나 잘 안다고 말을 합니다. 김강사는 어디서 들었냐고 하니까 학생은 티교수에게서 들었다고 합니다. 또 이런 식으로 한 번 더 김강사는 티교수에게 괘씸함을 느낍니다. 티교수는 새해도 되었으니 H과장을 한 번 찾아가라고 말을 하고 김강사는 H과장을 찾아갔지만 H과장은 김강사의 과거를 들춰내며 너 그렇게 내가 소개해줬는데 내 얼굴에 똥칠어도 되는 거냐? 이런 식으로 욕을 합니다. 김강사는 자신은 결백하다고 항변 아닌 항변을 하죠. 이때 티교수가 윗방에서 나오면서 김강사를 보고 비열한 웃음을 짓는 식으로 이렇게 마무리되는 소설입니다. 여러분이 나무 아카데미 사이트를 이용하면 자료를 통해서 볼 수 있으니까 생략하도록 할게요. 수업은 여기까지로 마칠게요. 작품을 보다 더 심도있게 감상하고 싶다면 나무 아카데미 사이트를 방문하셔서 이용하시길 바랍니다.